인천 교육 현장 교직을 간소화하여 교사들을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교실마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 온기의 질을 측정해서 학생들이 숨쉬기 편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교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쉽게 배우고 결과는 탁월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준별 개별화된 배움으로 학력을 판단히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 이렇게 체력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혜를 키우는 인천교육 최인지로 교육을 교육답게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올곧게 성장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인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.